네, 2021년 5월 둘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브레이브걸스와 있지,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응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있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마피아 인테문인과 있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지 덕분에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미지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파츠 체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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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다 갑자기 싹 I'm a dude 맘을 훔쳐 You are gonna love me 열정적일 때 이빨을 드러내는 타임 나와줘